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법령특강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이 법령특강은 OTE 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요거는 이제 완전히 내가 다 내용을 했다. 공부를 거의 해서 이제 조금 더 확장하고 싶다 할 때 강의를 들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뭐 기왕 제가 찍는 강의인데 빨리빨리 다 들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뭐 글쎄요. 저는 뭐 기분은 좋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서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의 공부 플랜상으로는 요거를 조금 뒤로 밀어두셨다가 나중에 내용에 대한 복습 겸겸 그리고 확장성을 갖추는 고런 개념으로 봐주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고 이제 성격에 부합하게끔 제가 강의를 이끌어 갈 거고 그 다음에 법의 양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이걸 또 꼼꼼하게 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좀 치고 넘어가는 형식으로 읽은 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심화이로는 굉장히 꼼꼼하게 봤지만 요 내용들은 요거 기억하시죠? 뭐 이러면서 지나가고 요런 거 좀 특징이 있네요 정도로 할 거라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복습하시면서 쭉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는 시간은 별도로 좀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서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혹시 뭐 그런 구석에서도 시험 문제 내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좀 뭐 왠지 느낌이 온다 하는 게 있으면 챙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요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우리가 시험장에 갈 수는 없거든요. 법령의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들을 다 간파하고 간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거 책을 쓰신 분도 이 내용을 법의 내용을 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지 못할 거고요. 출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확률상 좀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싶은 애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다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 기존에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내용 거기다가 제가 좀 집어드리는 내용 거기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샅샅이 보다가 아 요거는 좀 느낌 온다 하는 부분들 그 느낌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것들의 토대를 바탕으로 그 느낌이 오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고거 정도는 확장할 만하다 싶은 것을 여러분들 몸이 딱 이렇게 느낌을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게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해서 적은 시간에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넓혀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촉으로 야 요거 괜찮다 싶은 것들을 좀 추가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찍신 내려가지고 어 이거 나올 것 같아 빡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느낌이라는 게 그냥 오지 않는다. 여러분들 눈에 아예 안 띄는 거면 그러면은 어떨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면은 전혀 여러분들 머릿속에 고유사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런 거를 새롭게 공부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드는데 그렇게 시간 투자하기에는 이게 출제 확률이 그렇게 이제 높지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런 시간 노력보다는 촉이 오는 애들 얘네들을 중심으로 하자. 이렇게 좀 제안 드려봅니다. 아무튼 뭐 OT에서 달았을 내용들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살펴보고요.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 약관을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볼 겁니다. 우리 예금 1반부터 볼 것이기 때문에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 약관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체국 예금과 관련된 기본 약관이라고 했으니까 아주 이제 중요한 뼈대가 될 겁니다. 그 뼈대에 해당되는 우체국 예금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가 있잖아요. 이 서비스의 기준 같은 게 이 기본 약관에 들어있을 테니까 그거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약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될 텐데요. 여기 보니까요. 뭐 앞에 나왔네 되게 좀 이렇게 추상적이고 형식적이고 좋은 얘기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핵심일 겁니다. 이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예금 상품의 약관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금 거래의 기본 약관이 있고 기본 약관이 있고 이 안에 예금 종류별 약관이 있을 거예요. 예금 종류 예금의 종류별 약관 요게 또 뒤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수시입출식 예금이냐 아니면은 거치식 예금이냐 정립식 예금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약관이 또 나눠질 거니까 그거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상품별 약관을 보는 거예요. 상품별 약관을 또 이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요. 요게 우리 법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러니까 세세한 내용으로 들어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먼저 적용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내용상에 약간 이렇게 충돌이 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얘가 1번 순위 그 다음에 얘가 2번 순위 얘가 3번 순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요 세밀한 것들로 들어갔을 때 충돌이 난다라고 했던 부분은 그거는 이제 약간의 요기 이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특성을 반영할 때 그럴 때 위에 없는 규정이 밑에 있고 뭐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여기서 기본 약관에서 정한 일반적인 어떤 내용 있잖아요. 그 방향성을 정면으로 배치하거나 하지는 또 못해요. 그런 맥락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조응하는 관계로 보시되 다만 이제 이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고 하는 대원칙이 우리 약관 규정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또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요 이제 우체국 예금 거래 기본 약관이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큰 틀 속에서 세부적인 것들이 또 나눠질 것이다. 그렇게 봐두죠. 자 우체국은 이 약관을 창구에 놔둬야 되고 예금주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약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관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약관 안 읽죠. 고객이. 내가 이제 특히 예금이다. 그렇게 했을 때는 뭐 여기서 내가 당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이게 뭐 투자 상품이라거나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칫 내가 내용을 잘 모르고 가입했다가 이게 원금도 제대로 못 찾고 보장도 제대로 못 받고 이럴 수 있을까 봐 거기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는 척이라도 할 텐데 예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내가 맡긴 돈 그거 되찾는 건데 뭐 이자 몇 프로 나와요? 뭐 이것만 좀 확인해서 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체국은 우체국으로서의 일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요 약관을 보이기 쉬운 것 요런 데다가 딱 두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 이제 나눠주고 그리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해놓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전문에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요. 적용 범위인데 이 적용 범위는 아까 이제 제가 그 과정 덱스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만 모든 예금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입출금이 여기서부터 네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거치식 예금이다. 정리식 예금이다. 그랬을 때는 아 이게 사실은 모든 예금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예금주는 실명 거래해야 합니다. 우리 금융실명제 하기 때문에 우체국에서도 당연히 실명 거래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명 확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주민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 같은 거 이런 이제 실명 확인 증표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법인이다. 사업자다. 그랬을 때는 이제 사업자등록증이 기본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거래 장소는 어디냐 그랬는데 예금 계좌를 개설한 우체국 창구에서 모든 예금 거래를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우체국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 자동 지급기 현금 자동 입출금기 이렇게 나왔는데 현금 자동 지급기로 이게 CD기라고 하는 거였고 현금 자동 입출금기가 ATM기계라고 하는 거였으니까요. 그죠? 이런 것들 다 통할 수 있고 컴퓨터 전화기 등 전자통신기기들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다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원칙은 내가 예금 계좌를 개설한 우체국 창구에 가서 매번 여기서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게 하면 뭐 고객이 굉장히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창구 가도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해도 되고 전화를 해서 통해서 해도 되고 말이에요. CD기, ATM기기를 통해서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전자통신기기들을 다 활용 가능하게 해주고 있고 요즘에는 앱을 통해서 다 가능하고 하니까 그죠? 거래 장소는 이제 제약이 거의 없다. 이렇게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타행에 가서도 거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물론 타행에 가서 거래를 시도하면 그럴 때 이제 수수료 같은 것들이 좀 붙을 수도 있는데 아니 뭐 우체국까지 가는 게 좀 이렇게 번잡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다른 금융기관 가서 우체국 계좌를 가지고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 수수료하고 내가 거기까지 발품 팔아서 가야 되는 거리하고 시간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서로 간에 이제 그죠? 비견해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것이고 거래 방법이 나왔습니다. 예금주는 우체국에서 내준 통장 또는 수표, 어음 용지로 거래를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 우체국 통장 같은 게 이제 근거가 되어서 거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 전자통신기기 이용 약정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 및 기이 등록된 생체 정보 실명 확인 증표 등을 통해 본인 확인된 경우에는 통장 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통 거래가 가능하다고 했고 실제로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뭐 특별히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원래는 이렇게 이제 통장 같은 거 또 수표, 어음 용지 같은 걸로 거래해야 되지만 그렇지만은 또 이제 이렇게 전자통신기기도 이용하죠. 자동이체도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바이오 정보 같은 것도 등록해 놓죠. 뭐 이렇게 하면서 무통장 거래 같은 것들이 충분히 가능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인감과 비밀번호의 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를 시작할 때 예금주가요.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저런 정보 다 줘야지 거래가 트잖아요. 금융실명제 때문에 자기의 실명을 꼭 이제 확인해 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계좌에 계좌 거래를 할 때 도장이나 그러니까 인감도장 같은 거요. 그리고 이제 서명 같은 거를 써야 되죠. 그런 거 하고 비번 설정도 해야 할 겁니다. 성명, 상호, 대표자, 대리인명 뭐 이런 얘기들도 쭉 나와 있고 주소 같은 얘기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필요 사항들을 신고해야 되고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에 의하여 예금주가 직접 등록할 수 있다. 요즘에는 창구에 가면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이렇게 자기 앞에 있는 비밀번호 패드를 가지고 이렇게 누르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핀패드기를 통해서 직접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기기가 없으니까 써서 주면 직원이 대신 등록해줬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바뀌어 있고 예금주가 우체국에 내국할 수 없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우체국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라고 했어요. 그럴 때는 예금주는 개설된 예금의 첫 거래 전에 우체국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해서 비밀번호를 등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 등록을 꼭 창구에 나와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치식 예금이나 적립식 예금은 수시로 가서 내가 필요할 때 돈을 막 찾고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치식 적립식 예금에 대해서는 비번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예금주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인감을 하든 서명을 하든 뭔가 하나 골라야 되는 것처럼 나왔었지만 여기 통시에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신고해서 근거를 남겨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우체국은 거래처로부터 인감 또는 서명의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점점 온라인 전용 상품 같은 것들이 막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통장을 직접 발행하지 않는 경우들도 이렇게 나타나니까요. 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온라인 거래 같은 거 할 때는 우리가 사인이나 인감도장 이런 게 없더라도 여기에 공동인증서 같은 것도 있고 금융인증서도 있고 각가지 우리가 인증할 수 있는 방식들이 다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춰본다면 기존에 기존에 우리 원래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이 인감이라든가 아니면 서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보를 따로 두지 않아도 거래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본인 확인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통장 발행을 굳이 안 하고 온라인상에서 거래를 튼다 이렇게 된다면 신고 절차를 또 생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인감이나 서명에 대해서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입금입니다. 예금주는 현금이나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표 증서로 입금을 다할 수 있다. 기본은 현금 입금을 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이제 수표라든가 어음 같은 것들을 입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표나 증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금주는 현금이나 증권 등으로 계좌 송금 하거나 계좌 송금 하거나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 송금이 뭔지 계좌 이체가 뭔지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차이가 어? 계좌 이체랑 송금이랑 비슷한 개념 같은데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계좌 송금은 예금주가 개설 우체국 이외에서 자기 계좌 입금을 하거나 제3자가 개설 우체국 또는 다른 우체국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예금주 계좌 입금하는 것을 여기서 계좌 송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고 내가 보낼 수도 있죠. 다른 데 가서 내 통장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내 계좌 입금하는 것도 계좌 송금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계좌 이체다 그랬을 때는 예금주 신청에 따라 우체국이 특정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해서 갇힌 우체국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계좌 이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계좌로 송금해서 돈을 집어넣거나 혹은 내 계좌에서 바깥으로 돈을 빼내는 거 그죠? 그 계좌 이체라고 한다. 계좌 송금과 계좌 이체를 이렇게 약관에서 개념 정의를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증권의 백지 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 기명, 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으로 입금한다라고 했을 때 백지 보충이라고 하는 것은 빈칸을 채워넣는 것을 백지 보충이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배서는 거기다가 자기가 이 증권을 입금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밝혀두는 것이죠. 배서를 하거나 영수, 기명, 날인 같은 거 이런 필요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수표나 어흥 같은 경우에는 현금하고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절차들을 거쳐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이제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입금인이. 우체국은 백지 보충 등에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금융기관이 백지 보충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백지 보충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금하는 증권이 수표일 때 우체국은 소중의 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금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언제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입금하면 우체국 일을 받아 확인하면 그게 이제 예금 계약이 성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현금으로 계좌 송금하거나 계좌 이체했다 이런 거예요. 계좌로 받았거나 보냈거나 할 때는 예금 원장에 입금 기록이 되었을 때 요즘에 다 전산화가 되어 있겠지만 예전에는 다 수기로 손으로 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예금 원장에 입금 기록이 됐을 때이다. 계좌 송금이나 계좌 이체는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봐두실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 송금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체국이 증권을 교환에 돌려라고 했습니다. 교환소 같은 대로 이 증권을 이제 뭐 이렇게 그죠? 회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체국으로 누군가 수표를 입금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표를 교환소에다가 갖다가 넘기는데 그럼 그 교환소에서 원래 이 수표 발행인이 있을 거고요. 그 발행인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 이제 당자 계좌 같은 걸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쪽에서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쪽에 이제 우체국에다 입금한 수표로 입금한 사람의 계좌에 현금으로 이제 전환해서 넣어주면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렸는데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교환소에다 넣는데 저쪽 원래 수표 발행자가 당자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다거나 해가지고요. 이제 이게 부도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의 반환 시한이 지나야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부도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결제도 확인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현금화를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를 현금으로 바꿔서 가져다가 지금 이제 수표 예금한 예금주에게 이거를 돈으로 되돌려주는 것이죠. 다만 우체국에서 즉시 지급하여야 할 증권의 경우 결제를 확인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뭐 부도가 안 나고 저쪽에서 현금으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절차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표현들이 좀 낯설고 어렵고 해서 좀 우리가 이거 기본이론 공부할 때도 좀 골치를 좀 썩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골치 아팠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텐데 어쨌건 이게 이제 그렇게 현금화가 되는 과정들을 원만하게 다 거쳐야 된다. 그 과정에서 뭐라도 하나 빵꾸가 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자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 일자도 어겨서는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 공부했던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압수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보면은 현금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사용했던 게 바로 자기압수표입니다. 요즘에는 많이 안 씁니다. 5만원권이 생겨가지고 굳이 이제 저런 자기압수표 같은 것들을 발급할 필요를 별로 못 느끼지만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어땠었어요? 요게 이제 최고액권이 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현금을 무대기로 갖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럴 때 자기압수표 같은 것이 가장 이제 간단한 방식이니까요. 요거를 이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권이 자기압수표이고 지급 제시 기간이라고 그랬죠. 요 기간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급 제시 기간 안에 사고 신고가 없었고 결제될 것이 틀림없는 우체국이 확인했다면 그러면 예금원장에 입금에 기록이 된 때 예금이 된다. 거의 현금처럼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예금원장이 입금에 기록이 된 때라고 했으니까 아까 현금 입금했을 때랑 같아져버렸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되고요. 우체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신속하게 업무 처리해줘라.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권의 부도인데요. 입금증권이 지급 거절됐다. 이럴 때 이제 부도가 났다는 거죠. 우체국은 그 금액을 예금원장에서 빼야 됩니다. 그리고 예금주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예금원장에서 뺀다는 얘기는 어 이거 현금화가 안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락처로 사실을 알리고 다만 통화불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다. 이럴 때는 뭐 할 수 없지. 그거야 뭐 통화불륭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쥐고 있어야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 이거 지급 거절됐어요. 이거 지금 뭐 현금화가 안되네요. 이런 사실을 바로 통보해줘야 되고 그리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이게 어음이나 수표 같은 것들을 대신 금융기관이 나서서 이렇게 교환소에다가 돌려서 현금화해주는 과정이 이게 일종의 위임계약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임을 받아서 일처리를 해주는 건데 아 이거 안되네요. 저희가 해보려고 대신 해드리려고 했는데 안되네요. 이런 거를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우체국은 지급 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 보전 절차를 밟지 않고 입금한 우체국에서 예금주가 반환 청구할 때 돌려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급 거절된 증권을 이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뭐 이제 예금주가 다시 와가지고 아 이거 이거 안됐어요. 지급 거절됐어요. 그러고서 그러면 그 증서로 다시 돌려주세요. 저한테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때 가서 그냥 돌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뭐 군더더기이시 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증권 발행인이 지급 거절한 날에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입금한 예금계좌에 해당 자금을 현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지금 보니까 오늘은 지급 거절됐지만 요 지급 거절된 날에 다음 영업일까지 이제 증권을 입금한 예금계좌에 해당 자금을 현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 증권 요런 걸로 증권을 이제 체인지 해주는 거죠. 요렇게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이제 발행인이 처음에 지급 거절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요거를 현금으로 바꿔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증권을 저쪽으로 돌려 보내주고 현금화 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로 예외적인 규정을 써놓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자는요. 뭐 10원 미만 절사는 뭐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원단위를 쓰지 않으니까 자 이제 그래서 10원 단위로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예금이 된 날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과학이 정통부장관이 정한 이율로 계산하는데 이게 보니까요. 지급일 전날까지에요. 지급받는 날 전날까지만 이자 계산해 주는 거지 지급일을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그렇게 봐두시고요. 우체국은 예금 종류별 이율표를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에 게시해서 예금 종류별로 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해줘야 되고 이율을 바꿨다라고 한다면 그 바꾼 내용을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해 두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율을 바꿨다 그렇게 되면 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고 거치식 정립식 예금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는 기한을 정해서 그 기한 동안 그죠? 원래 약정된 이율로 그대로 가는 것이 맞는 거죠. 수시 입출식 예금이야 넣었다 뺐다가 이제 주 목적이에요. 그죠? 일시적인 자금을 현금으로 들고 있기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생활비 같은 거 그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거라서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율이 중간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율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면 되지만 거치식 정립식 예금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은 이 돈을 묵혀놓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미리 계약을 맺은 거라서 이거는 중간에 금리가 바뀌거나 하는 것들이 잊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런데 다만 이 거치식 정립식 예금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변동금리가 적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금리를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식적인 얘기예요. 거의 그죠? 우리가 금융거래한다고 생각했을 때 상식 수준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거치식 정립식 예금은 최초 거래 시 이율 적용 방법을 통장에 표시해주고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정립식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기록해서 안내해줘라. 그러니까 통장에서 딱딱딱 찍혀나올 수 있게 해주라는 얘기고요. 예금주가 실제 받는 이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금은 내야 된다는 거죠. 이자도 이자 소득세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이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액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과세 되는 상품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비과세 비과세나 아니면은요. 세금을 좀 깎아준 이런 상품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들여다봤었고 또 그 다음에 분리과세 대상 금융상품 이런 것들도 보고 그랬는데 그거는 또 이제 더 덱스가 한 번 더 들어간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떠오르는 대로 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만 어쨌건 세금을 깎아주거나 세금을 매기지 않는 그런 상품들도 있다는 거 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세금이 부과가 돼야 된다면 그때는 세금 부과된 액수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이자를 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휴면 예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통장이 있지만 통장을 거의 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무신경하게 내비로 두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저도 봤더니 기업은행 들어가서 막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개설해 놓고 거기에 뭐 만 얼마? 이렇게 있는데 안 찾아가고 그대로 뒀던 그런 이제 통장도 있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기업은행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거 처리해달라고 해서 그냥 해지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뭐 생활하다 보면 어디다 필요해서 통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소액의 돈이 남아있을 때 특히 그럴 땐 별로 신경 안 쓰게 되잖아요. 거액의 돈이 남아있는데도 신경 안 쓰면 부러운 사람이고요. 그 정도도 난 신경 안 써도 돼.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니까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큰 돈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알고 있겠죠. 대부분은.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이 저 뭐예요. 이런 이제 소액의 돈이 들어있다 이럴 때에는요. 이렇게 이제 그 휴면 예금으로 전환된 상태로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두면 이렇게 이제 예금 채권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서로 거래하지 않고 그냥 묵혀놓은 것이고 이제 그래가지고 수시 입출식 예금이라 할지라도 일정기간 동안 거래를 하지 않으면 이거를 이제 바로 어? 아무 때나 와서 거래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막히게 되죠. 이제 이게 휴면 예금 상태로 전환됐다 라고 봐야 되는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예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10년 이상 경과가 되면 그거 이제 묵혀두게 되고 그 다음에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만기일 또는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예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언제가 되냐면 자 아까 둘 다 10년 이상이에요. 그렇긴 한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최종거래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요런 거는 좀 체크해 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거치식 적립식 예금이다 그랬을 때는 만기가 됐을 때 만기일 또는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 만기일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 만기가 됐는데 안 찾아가고 10년 이상 경과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잘 안 그럴 거예요.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그죠. 그 돈 찾을 수 있을 때 기다리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런 걸 까먹고 살 정도면 부러운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긴 할 텐데 뭐 이제 대비는 어떤 경우든지 다 발생 가능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는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1항에 따른 휴면 예금은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국고기속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 권리자는 국고기속된 휴면 예금을 이제 다시 지급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고 어려운 얘기는 없고 그 다음에 예금 계약이 휴면 예금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자동 종료되는 거죠. 계약 관계는 그리고 이제 해당 계좌는 더 이상 이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액이 0원으로 된 예금이 이제 휴면 예금이 돼도 똑같이 취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급과 해지 청구가 있습니다. 예금주가 통장으로 예금 이자를 찾거나 예금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 이럴 때가 있네요. 그때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되고 거래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한 지급 또는 해지 청구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 인감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인하면 도장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도장 감이니까 도장에 그 이제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감이라고 하고 서명감 그러면 서명을 이렇게 해놓으면 통장에다가도 이렇게 탁 확인해 놓잖아요. 이제 그런 서명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과 일치되게 서명한 지급 또는 해지 청구서를 제출해야 되고 지급 청구서나 해지 청구서 제출하라는 거예요. 다만 예금주가 핀패드기에 직접 비밀번호 입력하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해지 청구서에 비밀번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요즘엔 다 핀패드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으면 노출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이제 번호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제 핀패드기를 거의 쓰는 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금주가 무통으로 거래하고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해서 본인 확인된 경우 우체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이제 무통거래할 때는 뭐 이제 근거가 남기기가 좀 어렵지 별도 절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자동이체 전산 통신기 바이오 정보 등을 이용해서 찾는다. 그럴 때도 그 방식대로 약속된 절차대로 따라가면 되겠다. 그래서 지급 청구 해지 청구에 관련된 얘기가 이렇게 나왔고요. 지급 시기인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예금주가 찾을 때 지급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원래 언제든지 뭐 넣고 싶을 때 넣고 뺏고 싶을 때 빼고 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예금주가 찾을 때 지급해주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치식 적립식 예금 같은 경우에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원래 약속된 이자보다 한 뭐 절반 이하로 막 탁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만기가 됐으면 바로바로 찾아서 다음 스텝을 밟아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양도 및 질권 설정인데 자 요거 있잖아요. 원래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보세요. 양도 및 질권 설정과 관련해가지고 원칙적으로 금지 특약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예금주가 아무리 자기 재산 손치더라도 이걸 갖다가 자기 멋대로 양도 질권 설정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전에 우체국의 통제하고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뭐 이런 거 정도는 쉽게 쉽게 다 기억해 내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다만 법령으로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 설정 할 수 없고 이건 더 상위법이니까 법령이면 국가가 정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양도 질권 설정 할 수 없는 예외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체국과의 계약관계 속에서 우체국이 일단은 양도나 질권 설정 같은 것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일단 묶어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같은 경우에는 질권 설정을 해도 의미가 없다. 그랬죠. 질권 설정이라는 게 내가 빌려준 돈을 못 받을까 봐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줄 때 어? 너 예금이 있어? 그럼 예금을 내가 담보 잡아 놓을게 이렇게 해서 설정해 놓는 것인데 그런데 그 담보 잡아 놓는 것 자체가 입출금이 자유롭다면 그건 그 다음엔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면 질권 설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함부로 예금주가 막 돈을 찾아간다 그럴 때 우체국에서는 잠깐만요 질권 설정 돼 있으니까 못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고 무슨 소리예요 이게 내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인데 그러고 홀딱 찾아가 버린다 라고 한다면 그럼 질권 설정한 사람은 아무 의미도 없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질권 설정이 났지만 그 돈을 또 그대로 찾아가 버리면 설정해 놓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애매하잖아요. 이 상품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금 중에서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같은 경우에는 질권 설정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를 따로 이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질권 설정이 아무거나 모든 통장이 다 되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저것도 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사고 변경상의 신고 그랬습니다. 통장 도장 카드 또는 증권이나 용지를 분실 도난 멸실 훼손했다 이럴 때는 우체국에 즉시 서면으로 신고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체국에 즉시 서면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긴급하거나 부득이 할 때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등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전화도 가능해요. 서면이 기준이지만 더 빠르게 신속하게 해야 될 때는 전화등으로 신고해야 되고 이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를 다시 추가로 해주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고 변경상 신고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원칙이긴 한데 여기서 보니까 통장을 잃어버렸거나 도장을 잃어버렸거나 카드나 증권이나 용지를 분실 도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다시 거래하려면 이걸 이렇게 가서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고 정지시켜 놓거나 하는 것은 좀 쉽죠. 그거는 긴급하게 여기 긴급하게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화 같은 걸로 걸어가지고 이거 딱 이용정지해 놓고 요즘에 온라인상에서도 가능할 수도 있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예금주가요. 인감이나 서명 등 대표자명 대리인명 이런 것들 주소 전화번호 같은 것들 바꿀 때 서면으로 신고해라. 앞에서 보면 예금계좌 틀 때도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변경을 할 때도 서면으로 다시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금주는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우체국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해서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산통신기기도 요즘에는 활용도가 높죠. 그리고 이제 우체국이 이를 접수하고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신고를 처리할 때는 우체국의 예금주 본인이 서명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해야 된다. 신고했다가 아이고 통장 분실한 줄 아는데 찾았네요. 인감도장 분실한 줄 아는데 찾았어요.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통장 카드를 재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도장 카드에 대한 사고 신고가 있을 때는 우체국은 신고인이 예금주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해준다. 라고 해서 저것도 어려운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통지 방법이 효율적 그랬는데 우체국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리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예금주가 알려줘 놓고 있는 전화나 이메일 같은 거 이메일 같은 거를 이용해서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에 의한 통보 시 통화자가 예금주 본인이 아는 경우 그 통화자가 우체국의 통지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예금주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예금주를 대신해서 설명을 해줄 수도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또 통제를 해줄 때는 천재지변 등 불가능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메일이야 바로바로 가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서면 같은 경우에는 또 가는 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을 언제로 보냐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정도로 해서 이제 통제가 다 이루어졌겠거니 이렇게 이제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체국은 예금계약의 이미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는 그랬습니다. 우체국이 이미지 같은 보니까 중요한 의사표시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서면으로 꼭 해줘라. 그리고 그 통제가 예금주에게 도달되어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예금주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줘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외조항도 같이 붙어있네요. 자 그리고 면책인데요. 우체국은 예금지급청구서 증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형을 신고한 인간과 유관으로 주의깊게 비교 대조해서 틀림이 없다라고 여기고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핀패드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한 것과 동일하여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예금주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했을 때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 변조 또는 도용 그 밖에 다른 사고로 인해서 예금주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뭐라 그랬냐면 유관으로 라고 돼 있잖아요. 유관 유관이니까 직원이 유심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훈련된 직원이 유심히 들여다보고 야 요건 차이가 없네 라고 인정할만 했다 라고 한다면 요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가로도 묻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서명 같은 것도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흉내 내는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금융기관이 다 책임져야 된다면 금융거래 자체가 막힐 수도 있어요. 이거 뭐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거래해 주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유관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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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됐죠. 됐죠. 뭐 이런 정도 이런 정도 보면 되고 다만 우체국 예금주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 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 또 알 수 있었다 누가 봐도 상황이 그러면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얘기로 보시고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 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해서 우체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기더라도 우체국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우체국이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랬을 때에는 책임을 물어야죠. 그렇지만은 우체국 책임이라고 볼 수 없을 때 뭐 그럴 때는 면책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예를 들면은 이용자가 자기 부주의로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을 타인에게 노출했다. 그런 거를 우체국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게 뭐냐면요. 이제 거래처에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깊게 본인 확인을 해서 예금을 지급하거나 기타예금주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민등록증 같은 것들을 보고 다 일처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체국은 이제 할 만큼 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누군가가 위조, 변조, 도용 뭐 해가지고 가지고 왔다 그럴 때 그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다 잡아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까지를 다 지게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또 여기서도 우체국이 잘못하는 여지가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그 책임을 그만큼은 또 지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제 보니까요.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깊게 실명확인했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얘기들이 또 나와 있어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그리고 예금주가 이제 앞에서 보니까요. 뭐 변경돼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뭐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해가지고 우체국이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 그래가지고 사고가 생겼다. 이럴 때는 우체국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고를 제대로 제때 그 절차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체국이 이런 상황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방치해 놓는 것은 아니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는 다 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모든 걸 다 직접 책임져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사실 이제 그런 얘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 부분인데요. 예금주가 개설 우체국이 아닌 다른 우체국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우체국은 온라인 수수료나 추심수수료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부과 규정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이제 수표하고 뭐 어음 같은 거 이런 거 얘기인 것 같죠? 자기압수표 발행 등을 원하거나 예금주 잘못으로 통장을 재발행하거나 이럴 때에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수수료표 같은 것들도 있는데 수수료 얼마를 매긴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영업전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류 처리인데 요게 우체국이 만약에 예금 원장이나 통장 거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했다 이럴 때는 빠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예금주에게 통제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예금주가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체국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뭐 신의성실하게 거래하면 될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자 그리고 예금의 비밀보장입니다. 요거는 금융심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이게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심명 거래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비밀도 보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빼고는 예금주의 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은 예금주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 및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는 명의인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서 입금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정보들을 막 다 넘겨주면 안 되는 거지만은 무통장입금 같은 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예금잔액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그럴 때 여기 지금 보니까 제가 명의인 맞아요. 제 계좌번호가 이래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이거예요. 라는 정도 요런 정도 요런 정도가 맞으면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서 원하는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럴 때도 안됩니다. 본인인지 확인이 100% 될 때까지는 아무런 거래도 못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예금 거래가 상당히 답답해지니까 이렇게 명의인 이름과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같은 걸 맞추면 당사자가 맞나보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업무 처리를 했을 때 왜 이거 함부로 정보 누설했냐 이런 이유로 책임질 사안은 아니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약관 같은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우체국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예금주에게 알려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약관 변경의 내용이 예금주에게 불리하다 그럴 때가 이제 문제죠. 그럴 때는 약관 변경 시행일 1개월 전에 이제 게시를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거래처한테 그러니까 이게 거래 상대방한테 이런 방식 중에서 3개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메일 휴대전화 또 거래통장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CD기나 ATM기기 있는 설치장소에 게시하거나 아니면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를 하거나 알림 뭐 이렇게 팝업창 띄우잖아요. 그런 거를 하기도 하고 거래처와 약정한 별도의 전자기기 푸시앱 같은 거 있죠. 앱 푸시니까 알림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통제하거나 뭐 이런 방법 중에서 3개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처에게 알려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상 이런 방법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사용해서 신속하게 알려라 그런 얘기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고 예금주는요 변경 약관이 있으면 아우 내 약관이 달라져서 이거는 더 이상 나 유지하기 싫은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끔 예금주한테도 기회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이 기간까지 예금주가 별도로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약관 변경에 대해서 승인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간주하겠다 이제 요런 얘기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관 적용의 순서인데요. 요게 이제 보세요. 예금주와 우체국사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상황 이걸 우리가 특약이라고 하잖아요. 요것은 약관에 우선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걸 우리가 특약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 적립식 예금약관에 정한 사항이 다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이나 거치식 적립식 예금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맨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요게 서로 충돌된다 그러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 같은 개념으로 적용해 줘야 된다 그러세요. 더 구체적인 것들을 먼저 적용한다. 더 특별한 것을 먼저 적용한다. 그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약관정의 순서까지 요렇게 봐 두시고요. 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 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만약에 그런데 어떤 약관에도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다라고 할 때는 관계법령 어음교환 업무 규약 및 과기정통 문양관정관 업무 처리 방법 이런 것들 더 상위의 개념으로 올라가서 좀 근거를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금주가 우체국과의 거래 관련해서 이의가 있다. 그럴 때는 금융분쟁 처리기구 등을 통해서 분쟁조정을 받아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예금거래의 기본 약관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크게 뭐 어렵거나 한 내용은 없고요.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들이 언급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구체적인 예금종립을 약관 같은 걸 한번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